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네, 여러분 15일 남았네요. 어떡하죠? 15일 남았습니다. 오늘 짧게 선생님이 안내 하나 드리려고 왜냐하면 15일밖에 안 남았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질 것 같거든. 그래서 아, 뭐 어차피 15일 남은 거 뭐 한다고 되겠어? 뭐 이런 생각을 가질 것 같거든. 혹시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빡! 때려주려고. 아니다. 여러분 지금 시간에는요. 지금 시기에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 여러분 내신 볼 때 내신 시험에서 여러분 15일 전이면 한금이 아니야? 한금 같은 시기 아니에요? 15일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내신의 결과가 정말 그냥 달라질 수 있잖아. 수능도 남은 기간 동안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절대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와, 드디어 11월이 됐어. 드디어 11월이 됐어? 아, 이제 다 끝난 거야?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막 그동안 공부했던 현장 강의들이 이제 종강을 시작하면서 막 싱숭생숭할 겁니다. 아, 이제 정말 끝인가봐. 여러분은 끝이 아니야. 절대 이 마인드를 잊지 마시고 정말 1분, 1초도 아껴서 공부하셔야 되고요. 항상 수능 직전에 누가 더 끈기 있게끔 끝까지 최선을 다하느냐가 결국은 미래가 밝아. 미래가 밝아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에 포기하는 친구들은요. 포기해놨다가 내년에 다시 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혹시? 내년에 다시 하면 내년에도 또 똑같은 생각합니다. 이런 마인드를 임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절대 남은 기간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서 쉽게 포기하거나 그러지 말라. 결국 여러분들이 수능 30개의 문제 중에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걸 하나하나 잡아봐. 15일이면 15개 잡을 수 있는데 15개 문제까지 틀릴 거니? 30개 중에 15개 지금 틀리고 있는 거니? 아니잖아. 대부분 아닐 거잖아. 그래서 충분히 남은 기간 동안에 하루에 하나씩 내가 약하다가 하루에 하나씩 주제를 공략해보면 충분히 점수 올릴 수 있다.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여전히 있다. 그죠? 그래서 또 여러분들 그제? 또 나태해질 것 같으면 손이 또 올 거야. 아시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길 바랍니다. 다음 퀘스트에서 만나요. 빠이빠이. 다음 퀘스트에서 만나요.